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37페이지에 거기 기준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 20번 문제는 뭐예요? 수행자 간 측량성과의 검사에 관한 서명지는 뭐예요? 옳지 못한 거 이렇게 써놨죠? 옳지 못한 거 써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고를 한번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시 도지사나 대도지시장 있죠? 그 다음에 소관청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1번은 수행자가 측량을 행한 거에요. 검사에 관해서는 시 도지사나 시 도지사 대도지시장 또는 소관청이 검사한다. 시 도지사나 검사할 때는 그 결과 소관청이 통제한다 써있는데 거기 보세요. 3번에 지적상각측량성과 및 경위측량방법을 한 지적확정측량성과는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검사를 해야 된다 써있어요.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검사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3학도 이상, 3학도 이상 얘기했을 때 뭐라고 이거? 3, 그렇죠? 자 이렇게 뭐예요? 3학도, 3학도 이상 이렇게 뭐예요? 이걸 한번 외우라 그랬죠? 3학도 이상을 제가 외워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3학도 이상은 3지적상각측량. 자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3학도, 3학도, 3학도. 우리가 어디 목파파대에 3학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래도 뭐예요? 3학도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3학도 이상 했을 때 이 삼각측량과 무슨 측량은? 이 확정측량 있죠? 이 확정측량은 국토유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면접규모 이상일 때만, 면접규모 이상일 때만 뭐라고 이거? 자 시 도지사한테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 도지사가 나오게 되면 일단 자 승인 나오게 되면 그 반지축적에서 반출, 집원변경, 축적변경이고 그 다음에 그 자 승인이란 단어가 없이 시 도지사가 나오면 이 세 가지 지적, 뭐예요? 정보관리체계에 방금 얘기한 대로 삼각측량이 또 삼각측량. 그 다음에 적부심사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이 면접규모 이상일 때만 뭐예요? 이상일 때만 시 도지사가 검사하고 미만일 때는 소관청이 검사한다. 자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자 거기 지적삼각측량 성과는 시 도지사가 검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경위측량 방금으로 지적확정측량 성과 있죠? 이것은 뭐예요? 면접규모 이상일 때만 시 도지사고 미만일 때는 소관청이니까 그래서 쓸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수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수행자는 검사를 뭐예요? 검사 확인을 받지 않느냐는 성과에 대해서 신청에게 겸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수행자가 측량할 때는 측량 뭐예요? 측량부, 측량결과도, 면접측량부 등 측량석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해서 성과의 정액선을 검사받아야 된다. 자 꼭 뭐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복현일은 검사하지 않고 3학도 이상, 삼각측량, 삼각측량은 시 도지사한테 검사받고 지적확정측량은 면접규모 이상일 때 그러니까 3학도 이상, 3학도 이상 이해해 주자. 자 그 21번은 뭐예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되니까 22번, 22번 문제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준점. 자 기준점. 이 기준점은 뭐예요? 기준점은 일단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뭘 필요해서? 세부측량에 필요해서 뭐예요? 기초측량에서, 자 기초측량에서 하는 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을 설치하는 게 세부측량, 자 그 기초측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고? 지적, 삼각측량에 한 삼각점이 있죠? 지적삼각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 뭐라고 했고? 지적삼각 뭐가 있어요? 삼각 보조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조점. 왜? 이 대한민국 전국 방광국국에, 방광국국에 무엇을, 자 휴전선이 뭐예요? 휴전선 아래에, 우리나라 통치력이 미치는 이 아래, 이 38도선하고, 125도, 127도, 129도가 만나는 뭐예요? 이, 자 이 가상 원점에서, 이 대한민국에 뭐예요? 뭘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는, 산에다가는 뭐예요? 이렇게 돌모양으로 설치할 거 아니에요? 돌모양으로, 그죠? 근데 이 돌모양으로 설치한 이 삼각점이, 삼각점이 쩡간 거리가 보통 뭐예요? 2km에서 5km 사이예요. 2km, 2km에서 얼마라니까? 5km 이 사이라니까요. 그럼 이 거리가 2에서 5km, 이게 쉽게 얘기해요. 여기 이 사이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미야도는, 이미야도는 뭐예요? 자 보통 50cm하고 뭐예요? 50cm하고, 이 40cm 이렇게 작성해요. 50cm. 50과 40으로 작성해요. 그럼 50과 40으로 작성하면, 일단 축적이 뭐예요? 대부분의 이미야도는 얼마로 많이 걸어요? 6천분의 1마로, 6천분의 1로. 6천분의 1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6천분의. 그러면 6천분의 1로 그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실제 거리는 5, 6 얼마예요? 5, 6, 30 있죠? 5, 6, 30. 5, 6, 30. 5, 6, 30. 그래서 5, 6, 30. 5, 6, 30하고 공 하나 집어넣고, 공세계지 뭐예요? 이게 30만, 30만 있죠? 5, 6, 30. 30만 cm. 30만 cm는 뭐라고? 자, 3천, 뭐예요? 3천 미터고. 3천 미터는 뭐라고? 3km고, 그죠? 그러면 이 실제 거리가 3km라는 얘기, 3km. 그리고 이 정강고리가 5km면, 중간에 이미야도는 3km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미야도 작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조점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는 뭐 한 달 있어요? 지적도곤점이 있다 그랬어요. 이 지적도곤점은, 우리가 보통 50m에서 200m 사이에는 다 뭐예요? 이런 도곤점이 깔려있어요. 언제부터? 일본 시대부터 깔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하는 게 이게 기초 측량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뭐예요? 이거를, 자, 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시, 도시사나 소관청에 설치하고, 땅에다가, 자, 설치하고, 자, 이런 삼각점에 대해서 측량한 이 삼각점의 이 성과 있죠? 성과. 이 성과, 이 결과 있죠? 결과. 이 자료를 뭐예요? 자료를 보관하는 사람은, 삼각점은 시, 도시사가 보관을 해요. 누가 보관한다고? 시, 도시사가 보관한다. 시, 도시사가. 자, 그러면 이 보조점하고 도곤점은 누가 보관해요?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이 보관해요, 소관청이. 그러니까 자료라는 이게, 성과라는 건 자료를 보관하는 거예요, 자료를.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보관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성과는 삼각점은 시, 도시사고, 보조점하고 도곤점은 소관청이 보관해요. 근데, 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신경 쓸 게 없지. 근데, 이 측량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측량 의뢰를 받았다면, 이 기준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뭐예요? 자, 이것을, 이 성과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 기준점이 어느 지역에 있고, 자표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뭐예요? 위선과 경선을 땅으로 측량해서 내렸기 때문에, 거기 내용은 뭐예요? 사인이니, 코사인이, 탄제트, 계산한 거 있죠? 그게 복잡한 수치들이 쭉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를, 자, 보려면 당연히 뭐예요? 측량 수행자가 의뢰를 받았으면,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많이, 그거 갖고 측량하니까, 세부 측량하니까. 자, 그래서 이 성과는 뭐예요? 성과를 보관하는 사람의 시도지인데, 뭐 할 때? 교부연람을 할 때 있죠? 이 교부연람 때는, 이분이 바쁘시니까,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들어가는 거이고, 소관청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장는데, 누가 들어갔다고? 시, 도지사하고 뭐예요? 소관청이, 소관청이, 그래서 이 소관청이 들어가서 뭐예요? 자, 3년 만에, 3년 지나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가 23회 때, 23회 때 나오고, 31회 때, 최근에 23회 때, 31회 때 나왔어요. 8년 만에 나온 거죠? 개념 한 종, 개념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 소관청이 들어갔으니까, 물론 뭐예요? 이, 자, 교부연람은 누가 하는 거, 이건? 소관청이에요. 뭐하고 뭐는? 고조점하고 동점. 자, 그래서 거기, 자, 22번에 31회의 문제, 이게 그 발급기간과 열람 및 등본 발급기간의 연결이 오른 것에서, 뭐는? 1번, 지적 삼각점의 성과는, 시도지사하고 누가, 소관청이다, 삼각점, 그게 옳은 것이다,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고, 삼각점만 시도지사한테 바쁘시니까, 시도지사한테만 띄지 말고, 누구한테 띄라고,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소관청한테 띄라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기준점 성과의 보관 열람의 설명을 틀린 것에서,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삼각점의 성과의 측량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삼각점의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을 때는, 시도지사도는 뭐예요? 소관청에 신청한다. 맞고. 그 다음에, 자, 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고자 하는 소관청에, 동원전도 맞춰요, 소관청에. 자, 그러면 5번에, 지적 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된다. 말단전이게요. 자, 이렇게 뭐예요? 이 겨부 열람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이 삼각점은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이 받았죠? 어,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이 받았으니까, 누가 발급도 돈 받고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해주지. 갑자기 둥그러보시면 뭐예요? 수행자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 국가장부를 돈 받고 한다? 왜, 말단전이게요. 일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의회견에 관해서 오른 거 그랬어요. 자, 24번은 뭐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필요 없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우리가 지적위원회는 이렇게 뭐라고, 지적위원회에 있죠? 자, 지적위원회. 이 지적위원회를 몇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가 뭐라고, 하나는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고, 중앙지적위원회고, 자, 그죠? 자, 근데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지방지적위원회라고 했죠? 지방지적위원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방지적위원회는 항상 뭐라고, 자, 시도화해야 된다, 시도. 그래서 우리가 시험보다가 시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로 뒤에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지방지적위원회가 따라붙지 않으면 그건 시도가 아니야. 시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도화의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 국토균, 국토균, 산하단이죠. 그래서 이 지방지적위원회 딱 하나만 해요, 심의회를. 그게 적부심사예요. 뭐라고? 지적식량 적부심사 하나만 해요, 하나만. 근데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다섯 개죠? 중앙의 지적에 관한 뭐예요? 자, 중앙의 지적에 관한 정책개발. 정책개발 뭐예요? 그 다음에 업무개선의 위원회가 있는데, 자, 정책개발과 업무개선이죠? 그 다음에 지적식량, 기술에 대해서 뭐예요? 개발연구를 해요. 자, 그래서 세 가지만, 다섯 개 중에 세 가지만, 양성, 기술자 양성, 그 다음에 말 안 들면 징계, 재심사.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지금 25번 문제는 옳은 거 그랬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하고?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지적 관련 정책개발 및 업무개선하고, 기술자, 뭐예요? 자, 그 다음에 기술연구 있죠? 2번과 3번은 이제 기본적으로 맨 위에, 그 위에 이제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에 정책개발과 업무개선과 기술연구하고, 그 다음에 외우라는 게 세 가지라 했죠? 몇 번에, 자, 5번에 기술을, 측량기술을 연구개발하면, 자, 기술자 양성하죠?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를 왜 그랬어요?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예요. 근데 1번은 뭐라고? 적부심사를 하지 재심사를 안 나오죠? 그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딱 그것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양성징계 재심사 나와야지, 그냥 심사 나오면, 그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26번에 거기, 공간정보를 읽을 거 없고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관할 시도인사를 거쳐서, 지적측량 적부인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인이, 그게 바로 뭐라고? 지방지적위원회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결사항에 틀린 거 그랬어요. 중앙지적 심의결사항에 틀린 거. 그래서 거기에 양성, 1번 양성, 아, 기술연구. 자,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왜? 제조사 기본계획. 지적 제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을 제조사해요. 자, 어디에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결사항이 아니에요. 양성적인 게 재심사라고 했지. 재심사라고 했지. 재조사가 아니라니까. 재심사지. 재조사가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에 141번, 141페이지에 28번 문제는, 자, 중앙지적위원회의 뭐에 관한 얘기예요? 구성에 관해서, 자, 구성에 관한 다음 사항 좀 뭐한 것은 아닌 거 그랬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각 이를 이외가 아니라 각 이를 뭐예요? 포함해서 5인상 10인으로 구성하되, 구성한다고 써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이외가 아니라 뭐예요? 포함해서 5인상 10인.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2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지적에서는 항상 뭐로 나오는데, 자, 단단히는 홀수로만 나온다고 했죠? 홀수만 나오는 게, 1, 3 뭐예요? 5, 7, 9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축척변경위원회의 납부 수령할 때, 납부 6개월, 수령 6개월 있죠? 그래요. 2하고 6만, 이 짝수바 단단히 중에 그것만 하고, 남이 다 뭐예요? 다, 홀수다. 자, 그러면,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위원은 각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영의 풍부한 중에서, 국토유통부 장관의 임명도를 위축하고, 위원장은 뭐예요?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과장이라고 했죠? 자, 위원장의 간사는, 국토유통부 지정본부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유통부 장관의 임명한다. 1번이다.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기 이상이 아닌 것에서, 거기 1번에, 갑자기 청산금에 관한 산출은, 축척변경위원회 나왔으니까, 그게 당의 답이고, 자, 넘으세요. 자, 넘으시면, 거기, 3번은 안 풀어도 되고, 31번, 뭐에 관한 얘기예요?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서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뭐 틀린 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서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유통부에 뭐예요? 뭐한다? 설치한다. 그랬어요. 자, 아까,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시도에 설치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의 품관 중에서 누가 국토유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뭐예요? 국토유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자, 이렇게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자, 이렇게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뭐예요? 누가 소관청에 지명을 해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지명을 한다. 누가 소관청에 지명을 해요. 자, 근데, 자, 중앙지적위원회의 지명장은 지명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자, 그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되죠?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국장이니까, 자, 당연히 중앙지적위원회의, 그 지적위원회의 뭐예요? 위원장이 되는 것이다. 위원장이. 그런 차이단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은 뭐예요? 자, 본인이 뭐예요? 국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인의 위원을 구성한다. 맞죠?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은 빼고 위원의 인기를 메뉴를 한다는 거예요. 2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32번은 별표합니다. 32번을 별표하시고,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적식량 적부임사를 청구하시는 자는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 몇 사람이에요? 이거. 3사람입니다. 2번, 지적식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이사는 30인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식량 경임의 성과를 조사해서 위원에 해반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몇 사람이 지적식량 적부심사 이렇게 지적식량, 지적식량이 이렇게 지적 뭐라고? 지적식량이 뭐하냐는 게, 지적식량이 적당하냐는 게, 적당. 적당하냐. 칭량이 적당하냐는 게. 아니면 칭량이 뭐라고? 부적당하냐. 이게 바로 뭐랬어요? 이게 바로 적부라는 얘기다. 칭량이 적당하냐. 칭량이 뭐라고? 부적당하냐. 이게 적부심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식량 적부심사, 이 적부심사에 대해서는 자, 누가? 토지수유자? 이해관계인 뭐라고? 토지수유자, 이해관계니 지적식량 수행자. 이 세 사람이 청구하는데 누구를 거쳐야 돼요? 당연히. 자, 시 자, 이렇게 보여요. 시, 도지사를 이 시, 도지사를 거쳐서 거친다니. 거쳐서 어디에? 당연히 뭐예요? 지방 지적 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뭐 할 수 있다니? 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니. 청구. 자, 그래서 항상 뭐라고? 사람한테. 사람한테 사람을 거쳐서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절대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누구를 거친다고? 사람을 거쳐서 사람을 거쳐서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회부 날짜가 몇 차례였어요? 이 회부 날짜가 30일이에요. 뭐라고? 회부 날짜는 날짜가 30일이에요. 물론 심의결이 뭐예요? 60일이고. 그래서 거기 143페이지 32번. 별표를 했습니다. 틀린 것은 회부 날짜. 그 다음에 3번. 지적식량 적부임사를 청구하려 한 자는 지적식량을 신청해서 칭량을 시시한 후 침사청구소에 칭량성과와 침사청구 경의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시 도지사에게 뭐예요?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기서 오기. 심사청구소에 청구소 첨부해서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그러니까 누구를 거쳐서 시 도지사를 거쳐서 자, 지방지적위원회에 뭐예요? 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4번 뭐예요? 칭량 회부 자, 지적식량 적부심사청구소에 해외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때는 자, 심사청구를 해외받은 날부터 며칠이내에 60일이내에 뭐한다는 얘기예요? 심의결한다. 그랬죠? 심의결한다는 얘기예요. 심의결한다. 그래서 일단 자, 이 심의결은 뭐예요? 60일이에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좀 부득이한 경우에 한 번 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연장기간이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30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침인지 뭐예요? 지체 없이 자, 송부해준다. 송부 누구한테 송부해줘요? 시 도지사한테 송부해줘요. 이 시 도지사가 뭐예요? 며칠이내에 작년 답이 7일이었죠? 7일이내에 7일이내에 누구한테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이해 관계인한테까지 진단이 돼요. 이해관계까지 통계 통계 여기서 불만이 품은 사람 있죠? 자, 불만을 품은 사람은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 있죠? 재심사 적부 재심사를 적부 재심사를 며칠 90일 나오죠? 90일 90일이네 누구를 거쳐서 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무엇이 있다는 게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에다가 자, 국토교통부 사람한테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3부 문제는 거기 자, 그 중앙지적위원회 구성비 회의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였죠? 그래서 1번 위원장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원부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누가 뭐예요? 과장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중앙지적위원회 는 관계인을 출석해서 의견을 들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위인장 위인장 위인과 부위인장 위인을 포함해서 5인상 10인인의 위원을 구성하고 맞고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제조기용 가방서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방서 찬송을 하고 자, 그 다음에 5번이 틀렸죠? 절대 회의하러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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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이에요 5일 그래서 026의 사법은 7일이 많은데 회의 K5라는 날짜가 자, 공시법은 며칠 5일이다 동그라미씩 5일을 회의하러 오라 그 다음 자, 34번은 별표합니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적부임사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걸 했어요 4사람 3사람 누구? 소유자 이해관계인 뭐예요? 수행자가 성과에 대해서 다퇴했을 때는 누구를 거쳐야 해야 될까 그랬어요 관할 시도의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임사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구할 수 있다 항상 누구를 거쳐야 돼요? 사람을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식량 적부임사에 대한 청구건과 기술자의 징계의부 얘기 나오죠 그래서 뭐 외우라고 했어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양성징계재심사 이거 세 가지로 외우라고 했죠 양성징계재심사 양성징계재심사 그래서 항상 양성징계재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요 양성징계재심사단지 그 다음에 자,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식량 적부임사 청구인민 누가한테 이해관계나한테 뭐해요 뭐해준다고 통제한다 그랬어요 통제한다 아니게 통제한다 자, 네 7일하고 7일 4번 시, 도지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을 불파할 때는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친다 그랬죠 그래야 사람을 거쳐서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추속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며 필요하면 뭐해요 현지조사 할 수 있다 맞다 뭐가 양성징계제심사 2번이 틀린다 양성징계제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5가지 심의결기관이다 반 자, 5가지가 뭐라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정책개발 업무개선 지적측량 기술 측량기술 뭐예요 개발연구 기술을 연구하려면 기술자 키워야 되니까 징성량 양성징계제심사 양성징계제심사 이게 자, 물론 35번은 뭐예요 적부재심사 적부재심사와 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심의결 당연히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자, 넘겨보시면 36번은 안해도 되고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자, 작년 문제죠 적부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뭐라고 지적측량 지적측량 적부임사 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자, 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측량 지적측량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관한 자, 토지동 및 소유권의 변동 연역 해당 뭐라고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 기준점 경계 주요 고주물 등의 현황 실축도를 조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할 수 있다 그죠 말만 길게 하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해봐라 30일 이내에 자, 그러면 이번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해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그 심사청구를 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기란이라고 해요 36 아니면 삼실박수로 간다 뭐라고 36 아니면 삼실박수로 이렇게 삼실박수로 박수 뭐예요 박수 구한다 자, 해분할자 30일 심의기일 60일이에요 한 번 안 되면 1차 연장이에요 90일 이내에 뭐라고 60일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에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한 번 연장 60일 아니죠 36 아니면 삼실박수 삼실박수 아니면 삼실박수 30일 한 번 연장 그 다음에 시도이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식량 적극심사 의결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총고인 및 이해관계한테 통제한다 그쵸? 아까 거기 몇일 이게 이게 답으로 나왔다 그랬죠 7일 답으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법할 때는 의결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구를 거쳐서 아, 시도이사가 아니죠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나온다면 일단 이 적극심사 절차보다는 자, 특히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니까 양성징계 재심사 좀 그걸 좀 기억하시고 양성징계 재심사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송하고 찬송하고 자, 국장이 뭐예요? 지적위원회 담당 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이 아니에요 국장위원장이니까 그쪽 적극심사 구성에 대해서 좀 올해는 좀 더 좀 더 신경을 써보자 자, 하여튼 지적은 여기서 이제 끝나고 자, 일단 조금 쉬었다가 등기법을 첫 도입을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